여기 뭐에요? 교회인가? 요거?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? 아 이게 죽으면 여기가 여기에 왜 묘비가 생기는구나 왠지 이 주변일거 같은데 느낌이 어? 축구장인가? 나도 할래 어차피 빼니까 같이 뺍시다 어? 얼마 주세요? 와 1200! 야 이 맛에 똥 퍼는거지 그쵸? 이 맛에 똥 퍼져 어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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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어? 맥주 하나 사면 온 플러스 원 온 플러스 원 온 플러스 원 아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했어? 아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했어? 사온다 뒤졌다 기어 올려 오? 잠깐만 여기 됐다 여기 맞다 여기 여기 똥 퍼는 곳 여기 똥 퍼는 곳 안 돼 음... 너어 너어 빨리 들어가 에이씨 에이씨 좋아요 흐흐흐 아 해시씨 담배 거꾸로 물었어요 해시, 반인가? 동틸인가? 아, 벌써 땡큐 고마워요 아, 돈 많이 물었다 고마워요 호스는 뚝 뜯어야 하는데 야 이거 산삼이여, 뭐야 이거 어? 어이 탄성 지리네? 어휴 아이씨 나와봐요 좀만 좀만 아으! 아이씨! 아이씨 됐어 아이씨 여기 근데 뭐하는데야 가져가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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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이씨 잘 타져도 밑에 뭐야 어 안되겠다 이거 끊고 끊어 끊어 이 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오졌다 괜찮아? 와 이래도 차가 아직도 정상이네 라디오 나오고 있어 망했어 그 와중에 이거 차 빼는 동안 저기까지 갔네 또 와라 오는 거냐? 뭔가 오고 있는데요? 라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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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희 집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나요? 네? 어떻게 됐나요? 아이고 아이고! 안 죽였어요! 자꾸 죽였다고 죽였다고 하지 마세요! 허기사실로 됐다 야 나 좀 때려줄래? 나 집 가야돼 나 집 가야돼 아이고 뭐야 나 집 가야돼 나 집중가게 때려줘 아 나 좀 때려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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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죽은게 아니지 지가 죽은거지 어떡할거야 니가 죽였어 어? 니가 죽였다고 이렇게 된 이상 다 죽이자 그냥 오! 아 조용해졌네? 빨리요 출발 어? 저 친구 살아 있었구나 이 세계관은 또 다른 세계관인가봐 지금 똥차한테 죽었던 그 친구잖아 아까 그 초록차 그쵸? 출발 아저씨 좀 운전 잘하시네 어 안정적으로 하시네 어 안정적으로 하시네 너무 안정적이어서 앞에 차가 있어도 그냥 밀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? 저기? 어 잠깐만 여기서 내려야될 것 같아 어? 내려줘 내려줘 어? 어? 아까 저기 저기서 내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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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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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